밥을 밥그릇이 국도 그냥 한꺼번에 놓고 먹을까요? 그럼 괜찮아 이게 반찬이야 우리? 아니 이거 싸운 건데요 우와 장조림 주필이가 어머니가 싸준 것만 먹어도 요리 필요 없어 우와 맛있겠다 배호박을 깜빡했습니다 무조히 참을 수가 없어 국물을 좀 덜어내야겠어 짠데? 음! 뭘 맞아 이 정도면? 딱 좋아 너무 맛있어요 나 처음 끓인 된장찌야 이 정도면 뭐 남기름이 맛없다고 할까 맛있다 속이 뜨뜻하니까 좀 안전해 맛있네 이게 또 형 모여서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지 미안하지 왜 같이 먹으면 맛있지 응?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나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형 비력이 남아있을 때 뭐라도 해야 돼 이렇게 기름기 없는 거서부터 먼저 닦는 거야 갑자기 재밌어졌어 또 단체생활이 단체생활은 늘 재밌지 않아요? 그렇지 재밌지 생라면 먹으려고? 아니 이거 본 거야 지금 정리하려고 그러다가 무슨 생라면 그냥 끓여 먹을까 생각했는데 아 지금? 아 난 이렇게 배가 없지 아니 아까 우리가 봐봐 배고파요? 두 끼밖에 안 먹었잖아 전복거죠? 이빨 빼고 버터 녹여온 다음에 어 그렇지 전복버터구이 전복라면? 그래 버터도 굽고 라면도 먹자 이거 찍으려고? 응 이 PD가 되게 열심히야 이거 전복 손질하는 거를 찍어달라고 할텐데 이빨은 칼 칼로 해 칼 이제 한 번만 해봐줄게요 어 오 초그라더라 오 둘이 싫은 부부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누구지? 이렇게 싹 올렸는데 둘이 너무 거기에 열중하고 있는데 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여보 오늘 수고했어 자기가 너무 고생했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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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오늘 일찍 잘 거야? 하하하하 아 먼저 자 하하하하 야 싫어 부부인데 아 오늘 먼저 자 하하하 싫어 부부야 아 진짜 눈물이 나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들은 날 짓갈랐어 나쁜 꿈도 빼앗아 너 HOD10 이었구나 아뇨 저는 HOD 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갑자기 우린 서태지와 아이들이지 서태지 멋있어 나 서태지 진짜 좋아했는데 아 난 지금도 존경해 나도 서태지 노래 좀 풀까? 어 좋지 봉지 나 이 노래 너무 잘 진짜 오빠 이 노래 너무 좋아 나 이 노래 서태지 노래 중에 제일 좋아요 나도 이 노래 정말 부른데? 해피엔드 나 이 노래 진짜 미칠 것 같아. 노래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차 탈 때 이 노래 크리스도 놓고 딱 달리면. 이거 그냥 버터에 구우면 되나? 그렇죠. 버터 그거 이렇게 발라놓고. 발라놓고? 후추 넣어줘, 후추. 후추 넣을 거야. 이게 딱딱해. 와, 미쳤다. 장난 아니다. 본배. 보이십니까? 음, 맛있다. 와, 맛있다. 라면은 제가 끓이게 해주세요. 본 적이 있어. 내 가슴속은 가깝게 졌어. 나의 맛은 것 같아. 나의 맛은 것 같아. 나의 맛은데. 네, 너. 나의 맛은 없어. 나의 맛은 것 같아. 난을 안IT의 단속에 버려질대. 자신을 보고 후. 나는 없었어. 그리고 또 뺏기조차 없었어. 되게 많던 기조차 없었어. 나 지금 이 시간에 서태지 노래 들으면서 라면 먹기를 또 태어나서 자 아 맛있다 이 시간에 라면 먹는 게 우와 떡 하나 더 와주세요 아 고마워 아 으 으 으 2 으 으 오, 물이 없네. 오, 물이 없네. 오, 물이 없네. 힐아, 물 탱크 한번 봐봐, 빨리. 물이 안 나와, 형 이거 봐. 끝났어, 물? 물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거기 갈 때까지 아무것도 없어. 말할 때까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빠가, 빠가, 빠가. 네 남편 잔다, 야. 저런 거 잔다고? 설마. 너 눈 감았었어, 안 감았었어? 진짜 정말 결혼 잘했다. 너무 귀여워, 진짜. 아까처럼 해봐요, 오빠. 입 다물고. 입 다물고. 입 다물으면 돼. 아니, 너 눈 감고 있으면 돼, 그냥. 이제 필요하기로 가까워. 혼자 거기 바깥에 외롭게 있지 말고. 형, 그럼 나 성 다리 좀 놔. 아, 겁나 좋다. 아, 겁나 좋다. 아, 성아. 셀카도 찍어야지, 네가. 야, 바람이 지금 18노트. 19 나왔어, 19. 20노트, 21노트. 형, 이거 내려야겠네, 메인은. 잠깐만, 보자. 메인 셀 준비해. 아, 지금 변침합니다. 지금 변침합니다. 네. 지금 변침해요. 올라왔어, 형. 우와, 잠깐만. 이거 땡겨야 될 거 같은데? 진짜 못 가야 돼. 와, 장난 아닌데? 우와, 잠깐만. 우와, 야. 바람보소. 우와, 장난. 우와, 이거 진짜 센데. 오! 형, 좀 내려요? 형, 좀 내려요? 아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빠 찍으려고 아 너무 날라 좀 내려놔 야 이거 내도 필요가 없다 아 진짜 무너질 거 같다고 오빠 지금 진짜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자기한테 뭐라 하지 마 야 오빠가 어제 할 때는 오빠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살살 움직여 아 살살 움직여 아 균필아 살살 자는 걸로 할래? 와 이거 깜짝 놀랐는데 엄청 힘드네 어 저기서 물 좀 맞아볼까? 조심해 걱정하지 마 뭐 걱정 마 여보 내가 지켜보고 있어 야 지켜보고 나 빠지려면 바로 뛰는 거지? 아 바로 뛰지 나는 바로 입수지 오빠 일로 와봐요 워터파크에요 워터파크 가만 야 너 거기 어떻게 왔어? 워터파크 야 잠깐만 야 너 그거 어떻게 발 발부터 늦는 거잖아 어? 야 야 야 야 그 손 놓지 마 딱 잡아라 아성아 제발 아성아 야 야 이거 발 물에 닿잖아 야 우어 이걸 알아요 약간 놀이기 comprendre 그 때 다리에 감각 없어지는거? 그게 내 느낌이야 그게 아니라 너 추워서 그런 거야 derrière 아니야 아니야 우와! 너무 신나요! 이럴 때 자동을 잠깐 펴놓고 두필이를 놀래켜주러 가는 거야. 안성아, 방댕이가 얼굴 같다. 아, 추워! 아, 더워! 왜 무서워! 이제 그만 들어갈까요? 나 지금 하체, 나 하반신 못 움직여. 먼저 내가 나가. 아, 예! 신발. 아, 예! 아, 예! 저기 가! 왜, 왜? 여기 무서워. 아, 저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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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줄게.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아, 예! 아, 예! 여보! 미안해. 왜?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어디 가자고 하지 마라. 알았어! 아, 난 진짜 미쳐버리겠다, 너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